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렬 서비스 로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머리를 내리고 오시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어리십니다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양육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꽤 예민한 주제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검찰청에서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인데요.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공판,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내용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검찰청에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정식 재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약식으로 약식. 네, 벌금형 처벌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참 논란이 많은 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다 정식 재판 쪽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서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배드파더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결 못해 주니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걸 하려고 했던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건들이었는데 물론 정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양육비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잖아요. 그 양육비가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건 자유롭게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다만 당사자들이 한 협의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그리고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결로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조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긴 있군요.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양육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당사자들끼리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한쪽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객관적 기준 없이 만약에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한다는 게 이건 제 생각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인데요. 이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검색해 보시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에 관한 기준표를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표. 그러면 이 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 자료 정도가 되는 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고요.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표를 보면 부모 합산소득이 한쪽 행에 나와 있고 다른 쪽으로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평균 양육비를 산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평균 양육비 이걸 바탕으로 각 당사자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군요. 이런 거잖아요. 부모 합산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 합산소득이 한 500만 원 된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균 양육비가 나오는 건데 평균 양육비가 나오죠. 그게 어느 정도로 산출됩니까? 이 표를 보시면 부모 합산소득이 500만 원이고 아이가 만 4세라 그러면 평균 양육비가 126만 6천 원 정도인 것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 그리고 자녀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로 개입되게 되는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와 있는 액수는 적어도 이만큼은 줘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 최소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의 소득이 똑같아요. 부부 합산소득이 500만 원인데 부부의 소득이 똑같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평균 양육비의 한 절반 정도를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례에서 평균 양육비가 126만 6천 원이다. 그런데 부부 합산소득이 부부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같다 그러면 250만 원씩 벌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양육비의 절반 그러니까 63만 3천 원 정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비율로 계산해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소득 수준뿐만이 아니고 재산 상태라든지 양육 환경이라든지 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 또 치료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지만 단지 일단 기준은 설정을 해놨다. 최저 기준은 설정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양육비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비라는 것이 이혼을 할 때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한 그 양육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이혼 전 그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재판 이혼 시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양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비양육자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실제 본인은 외제차를 몰면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곳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통해서 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좀 제고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법 개정을 한번 해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국가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제도 이런 것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추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출국금지라든지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거죠. 참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간에야 남이 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양육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사례들은 외제차 몰면서 안 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현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2015년에 법이 처음 제정되고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양육비 이행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설치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두기로 했고요.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담 지원이라든지 양육 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제재 조치 지원, 조사 정보 지원, 긴급 지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20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무자의 금융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21년도에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명단 공개라고 얘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명단 공개가 무서운데 크게 또 상습적으로 이렇게 미지급하시는 분들 보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개의치 않나 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까지도 이제 다 도입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기 전에는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든지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 이행 명령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들이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강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제재 방안들이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추가적인 제재 방안들이 또 바로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실무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은 강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강화된 법이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출국금지를 시킨다거나 교도소에 감치시키는 등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마치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상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 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은 전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에서 어떤 어떤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쉽게 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치 명령 결정을 내려주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려면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줄여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은 더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멀다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가오기에는.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판결을 내려줘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는 자기 누나 집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밝혀졌는데. 네. 힘들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도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이 법원 결정문 같은 건 직접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설령 감치 명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을 해주는 집행기관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죠.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 문제. 그러니까 법원 명령을 집행만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야지 실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단순히 벌금형 정도 처벌에 그치는 약식기소가 아니고 당신 이제 실제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오시오. 이렇게 이제 실제 출석해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교도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담이고. 압수수색도 받을 수 있겠구나.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나와 실제 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이라든지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이 어느 정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구라지는 법조인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허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좀 찾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양육비라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주고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양육비는 나의 아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좀 준하는 식의 시선을 가지고 바로바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 나갈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좀 개선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긴 하군요. 오늘 최우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